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사회자 배윤송입니다. 관중들이 너무 많네요. 죽을 거 아름다운 시간 내시기 바라면서 저도 노래하다 말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건강하세요. 강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누가 울어갑시다. 배윤송의 누가 울어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같은 소리 누가 울어 기잡이 밤이 이렇던 추억이 있는가 돌리켜 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기분 피가 배치게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지옥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같은 숨이 누가 부르기 시작한 마음이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람은 기억조차 없는데 애가 탁하도록 나오도록 검은 눈물이 역시나 우리 MC경 가수 우리 배은성 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